한밤 인터뷰 보니까 안성기씨가 박서준은 내가 화난걸 귀신같이 알아챈다 라고 하시던데 혹시 귀신이세요? 네 어떻게 아셨죠? 깜짝 놀라셨죠 근데 어떻게 아시죠? 눈치가 좀 빠르신건가요? 아니면 좀 살펴나요? 저는 근데 사실 선배님 화나신거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배님 화가 나셨었나? 그럼 내가 캐치를 못한건가? 이야기 많이 좀 나누셨겠어요? 이번 작품 하시면서? 네 많이 나눴죠 너무 인생의 선배님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뭐가 제일 마음에 남으셨어요? 어떤 이야기가? 누구나 저를 다 좋아해주시고 그럴 순 없잖아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거고 근데 이제 그런걸 봤을때 사실 더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? 라고 여쭤봤었는데 결국에는 모두를 다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해야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그게 맞는거 같아요 저같으면 그냥 신경쓰지마 뭐 이렇게 말씀드릴거 같은데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줘라 네 너무 잘나 보이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항상 더 넓은 마음을 갖는게 근데 그게 정말 맞는거 같아요 그래서 좀 그날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거 같아요 음 응 음 음 음 음